섬세하세. 왜이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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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을 볶아야 되는 수 있었군요. 고기. 옆으로 잘 자른 게. 공사하진 않아요. 왜이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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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하시는 거. 왜이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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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야 실수를 안 하지. 왜이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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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저 위험해. 원래 손톱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. 섬세하세. 왜이래? 아이고, 잘 썰었네. 아이고, 왜이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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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만든 당분. 섬세하세. 천천히 하세요, 찬 씨. 딱딱딱딱 소리 이거 거슬립니다. 섬세하세. 와. 오 왜이래 왜이래. 왜이래 왜이래. 내가 맛있는 당근. 고기 굽는 것도 잘하시잖아요. 고기는 뭐. 고기 진짜 잘 구워요 영탁이 형. 나 고기 집어들인데 나보다 잘 구워. 케찹은 기호껏. 케찹. 형님 오늘 저희. 약간 스카드는. 이 걸이 되니까 미니 스카 테이븐 느낌. 섬세하세. 아 나도 복자야. 저거 잘 썼다. 하자 잘 썼어요. 연복이 형. 섬세하세. 와아 오우 오 왜이래 왜이래 내가 만든 당근 이렇게 맛있게 드시니까 아 음 소리가 갑자기 확 못해 주당 만들 때 천원이가 줬거든 그냥 섬세하세 와아 오우 오 왜이래 왜이래 내가 만든 당근 오우 섬세하세 와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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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을 볶아야 되는 수 있었군요 고기 옆으로 잘 자른게 원자 하진 않아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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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호흡 어 오우 섬세하셔. 아이고, 잘 썰었네. 어,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내가 만든 단무원. 섬세하셔. 천천히 하세요, 찬 씨. 딱딱딱 소리 이거 거슬립니다. 섬세하셔. 와. 어,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내가 만든 단무원. 아, 고기 굽는 거 또 잘하시잖아요. 고기는 뭐. 아이고. 어,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내가 만든 단무원. 고기는 잘 굽혔다, 진짜. 고기 진짜 잘 굽어요, 영탁이 형. 나 고기 집어들인데 나보다 잘 굽어. 케찹은 기호껏. 케찹. 형님, 오늘 저희. 약간 스카드는. 하핀. 하핀. 이거는 이 될 거 같은데? 약간 미니 스카테이 입은 느낌? 섬세하셔. 아, 나도 복차야. 야, 저거 잘 썼다. 하다 잘 썼어요. 연복이 형. 섬세하셔.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, 왜 이래? 쎈는데? 내가 만든 당근 이렇게 맛있게 드시니까 후... 오... 눈이 예임 소리가 갑자기 확 못했어 귀댕 만들 때 네네 천 언니가 졌거든 와... 아아... 섬세하시 와... 오... 어 왜이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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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만든 당근 아... 섬세하시 와 밥을 볶아야 하는 순간은요 고기 옆으로 잘 자는 게 동사하지는 않아요 먼저 하시는 거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그래야 실수를 안 하지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저 위험해 원래 손톱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섬세하셔 와 아이고 잘 썰었네 아이고 잘 썰었네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내가 만든 당근 섬세하셔 천천히 하세요 차은 씨 딱딱딱딱 딱 소리 이거 거슬립니다 돼 야 섬세하셔 와 어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아 고기 굽는 것도 잘하시잖아 아 이거 어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고기는 잘 굽혔다 고기 진짜 잘 굽어요 영탁이 형 나 고기 집어들인데 나보다 잘 굽어 케찹은 기호껏 케찹은 기호 형님 오늘 저희 아 약간 스카들은 하트는 안 좋아 이건 이대로 꺼는데 약간 미니 스카 테이븐 느낌 오 섬세하세 나도 복자야 저거 잘 썼다 하트 잘 썼어요 연복이 형 섬세하세 오 오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내가 만든 당근 이렇게 맛있게 드시니까 동네임 소리가 갑자기 확 주당 만들 때 천원이가 줬거든 섬세하세 오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내가 만든 당근 낙지 뭐 왜 이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